에스파이크 왔어! 콜라백에 간장 넣지 말리지! 혹시요? 스테이크 안에는 화석이 들어있었지 콜라를 포함하면 150만원 되겠습니다 저 스테이크 집은 굉장히 저렴한 곳이야 나한테 덤탕이를 씌우고 있다니 여기 화석이 있었네? 스물덩에서 여기는 화석인데? 역시나 탐정 왕이야! 3화! 강력한 라이벌 아르센 등장! 나 아니면 누가 다이노 코어 화석을 찾을 수가 있겠어? 근데... 이거 진짜 맞겠지? 3화! 왓슨! 그 표정은 뭐지? 나 콜로콤주야 화석찾기의 신 탐정은 콜로콤주라고! 배고파 왓슨... 너 돈 좀 없어? 전... M-O-N-E-Y 우와! 다이노집! 우리 이걸로 피자 시켜 먹자! 네! 거기 다이노 피자집이죠? 여기 피자 한 판 같은 한 조각 갖다 주세요 주소는 다이노 탐정 사무소예요 감사합니다 피클 갈릭소스 치즈가루 주시는 거 맞죠? 아! 올리브는 빼주시고요 대신 햄을 많이 넣어주세요 빵은 치즈 크로스트 나 와서 그만해! 와우! 정말 빨리 오셨군요 피자의 생명은 빠른 배달이니까 말이지 단 한 조각! 이라도 그래도 자주 시키잖아요 저라고 말할 것 같으면 다이노 피자 최고의 단골 V-I-P 라고 말할 수 있죠 피클만 시키는 주제에 그나저나 너 다이노코 화석 찾으러 안가? 으응응! 피자는 먹고 가야죠 뭐 좀 늦으면 어때요? 어차피 화석은 저 정도 실력 아니면 아무도 못 찾아요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나다는 소문이야 다이노코 화석이 여기 있단 말이지 화석을 차지하는 건 바로 나 루팡이야 자! 이제부터 우리 다이노코어를 찾아봐요 네! 다이노코어를 찾으면 찾았다! 라고 외치면 돼요 네! 말할 수 있죠? 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철로 출발 네! 으아악! 으아아악! 설마 저 아이들도 화석을 찾는 아이들? 그럼 피자 배달부가 말한 라이벌이 저 아이들인가? 안돼! 다이노코 화석은 내가 찾아야 해! 왜 우리! 왜 우리! 왜 우리! 이거! 왜 우리! 야지! 뭐 우리! 이렇게 하나! 뭐 우리! 뭐... 맞았다! 화석은 내 거야! 아... 이게 뭐야? 도대체 화석은 어딨는 거야 찾았어 안돼 화석은 내 찾으라고 루팡 캣건 타임 프리즈 뭐야 이 바보 같은 녀석은 뭐야 너 그런 놈 누군데 여기 있는 거야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 뭐라 있는 거야 문 열려 있었거든 화석도 안 돼 자꾸 반응하는 거야 뭐야 저 괴상한 게 샤벨 앞에서만 반응하잖아 샤벨코어 화석이 근처에 있는 건가 다 들리거든 샤벨코어 앞에서 반응하는 걸 보니 이 근처에 샤벨코어 화석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 화석은 내 거야 아니 내 거거든 왜냐고 난 화석 찾기의 신 탐정한 콜로 홈주거든 샤벨코어 화석을 찾아서 네 쿨을 납작하게 해주지 과연 도대체 화석은 어디 있는 거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이건 무슨 냄새지 아까부터 누구세요? 아 이게 그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피자 빨리 먹기의 신 콜로콤지입니다 선생님 이놈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피자 맛있게 드세요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아 잠깐만요 피자 한 판 episodes 피자 한 list Engagement 아 아š 그래서 다이노코어 화석 찾았어? 몰라요 보이라 화석는 안보이고 다이노코어 스티커와 냅자 찾았어요 이상한 여태가 나타나서 방해까지 하고 완전 꾸 Länder 도대체 화석는 어디 있는 거야 납작 아까 오다가 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다이노코어 스티커를 찾다가 다이노코어 화석이 그려진 그림을 찾았단 얘기가 있어 힌트가 분명해요 어서 가봐야겠어요 감사해요 꼭 찾아라 근데 왜 이렇게 절 도와주신거죠? 어! 너가 야 돈 벌면은 우리 피자 가게에서 피자 백발 시켜먹는다면서 돈 벌라고? 아 그렇지 감사해요 또 봐요 저 녀석보다 내가 먼저 화석을 가진 어린이를 찾아야해 음 안녕 혹시 다이노코어가 그려진 쪽지를 주었니? 아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안녕 음 혹시 다이노코가 그려진 쪽지를 본적이 있니? 아 아까 저 친구가 주었어요 화석은 내꺼야 안녕 니가 다이노코어 화석이 그려진 쪽지를 가지고 있다고? 어? 여기 있었는데? 에이 이게 무슨 모양이지 좋아 이제 시작해볼까 뭔가 이상해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바퀴자국이 나있어 아슨 이거만거 수상하지 않아? 놀러타는 녀석 너?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지? 하지만 화승은 내가 먼저 찾을거야 어림만 묻는 소린 응 찾았다 찾아주셔서 고마워 안 돼 세 번쯤 와서 피자가 다이노라는 아일랜드 평화가 달려있는 일이라고 멍청한 녀석 스피드는 나를 따라올 적 없지 안 돼 아일랜드 멍청한 녀석 잠시만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하.. 화석 어디 갔지? 내 화석 내 삐져!!! 세바스천, 볼티모어, 우크릴레, 까망베리, 모란! 우쭈쭈! 대령님 화석을! 화석을 뺏겠습니다! 뭐야! 하지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홈즈를 구슬리겠습니다. 그럼 얼른 홈즈를 쫓도록!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